안녕하세요 영국 남자 조시입니다 영국 남자 올리입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한 비디오 짓고 있어요 조랑 올리는 비디오 올려서 여러분이 따뜻한 반응이 보고 너무 막 놀랬고 너무 감사하면서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디어가 되게 많고 우리 비디오 이미 몇 개 찍었으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그런데 비디오 편집하는 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조랑 올리는 풀타임 직업도 같고 뭐 저는 이번에 휴가도 갔다와서 시간이 정말 없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디오 편집을 최대한 빨리 다 하고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런던 공원 소개해드리는 에피소드는 곧 올라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한국 사랑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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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